거기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도 제 계정을 눌러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계정을 눌러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5천명 돌파 기념 Q&A 시간을 가져볼... 길게 끄는 거 싫어하시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것 좀 버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형 얼굴 보여줘 잘생겼으니까 일찍 결혼했겠지? 양심은 언제 어디서 버리고 오셨나요? 아까 이거랑 같이 버렸으니까 한 이쯤 버려져 있겠네요. 똥이 무슨 모양입니까? 림같이 생겼어요. 똥이 좋아요 오줌이 좋아요? 전 이분이 좋습니다. 저 자세하는 방법 알려줘요. 하고 나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기억이 안 납니다. 배그 그랜드마스터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랜드마스터 찍는 것보다 배그 그랜절 이모션 출시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 그랜저를 할 때 팔의 각도와 중력의 힘의 78만 8.277 자식까지도 안 쓰십니다.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모르겠습니다.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고 거시적 관점... 문과생도 아니었나 봐요. 저저저 개 같은 숙제 충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뚝배기를 한 대씩... 구독자들 연령대 분포 현황 행님 아침 먹었음? 메뉴는... 술 먹어서 해장 짜장 먹었습니다. 카베예요? 습에예요? 카베입니다.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돈 벌고 싶어서요. 신체 부위가 궁금해? 손, 발, 다리, 이상입니다. 부랄 친구에게 키스하게 친구 부랄에 키스하게 하신다면 어디에? 닉네임이 왜 그건가요? 이전 질문 대답으로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목표 달성하면 한 손으로 물고 남으고... 네. 프사가 늘 궁금했습니다. 직접 그리신 건가요? 직접 그렸습니다. 아, 나만 보려고 주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찍었지? 밤길 조심해라. 아내분이랑 어떻게 만났나요? 중학생 때 전학 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사귀자고 했습니다. 아내분이랑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행복한 이야기... 사귀자고 했는데 차였습니다. 근데 2년 뒤에 됐던 고백하길래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트는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22살입니다. 지금 팬티색? 오늘 팬티 무슨 색? 오늘 팬티는 버건디색이었고 지금은 안 입고 있습니다. 다음 주 팬티 계획? 보라색. 계정형 어느 쪽 엉덩이가 더 찰져요? 오른쪽 엉덩이가 더 찰집니다. 아이는 S. 어떻게 생겨요? X. 제가 쓴 댓글 읽힐까요? 입시미술 마스터 대 미시입술 마스터. 얼굴 언제예요? 50만 명 찍으면 아주 뭐. 뭘 봐. 향후 이어갈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 구상이 궁금합니다. 컨텐츠 구상. 죄송합니다. 팬아트 드리고 싶은데 이메일 없어? 요? 바지 어디서 샀어? 요? 영상 내용에 이메일 적어놨습니다. 부산 여행가서 3천원에 샀습니다. 형 어제 코 파다가 코피 났지? 요 어떻게 알았냐 진짜. 앙빅 언제 해? 죽기 전에. 거기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동량이 좋으신가요? 서양이 좋으신가요? 아 물론 여행장소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서양을 좋아합니다. 아 물론 여행지요. 편지 프로그램은 뭘 쓰시나요? 프리미어 프로 사용합니다.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한테 수술받기 대 이국종한테 맞고 추성훈한테 수술받기. 이국종씨한테 맞고 추성훈씨한테 개복수술 당해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씨에게 수술받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푸우가 탐낼만한 꿀보이스는 유전인가요? 남자라면 누구나 목소리 깔면 이런 목소리 나옵니다. 그런 드립력과 뒤집어지는 편집력은 어디서 배우신건가요? 이게 유전입니다. 따로 배그연습은 안하는지? 노력하는 천재가 가장 무서운 법이죠. 다른 유저들을 위해 연습같은건 안합니다. 현재 수익. 총 8달러입니다. 와이프분이나 가족이 유튜브하는거 반대하진 않았습니까? 아내가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겁니다. 직장다니면서 유튜브하는걸로 아는데 구독자 지금보다 떡상하면 전역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네 제가 5천명 기념으로 준비한 Q&A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큰절 한번 세게 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밌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내계정을 눌러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